수술하시다가 무서웠는데 몰라괜찮아를 이겨내셨군요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몰라괜찮아는 우리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실용적으로만 따져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플 거고 누군가와 헤어질 거고 죽음에 홀로 맞닥뜨릴 겁니다 그 모든 순간에 몰라괜찮아를 통해서 신성과 합일되는 그 기술 이 테크닉을 못 얻으신다면 그 모든 순간을 애고가 홀로 엄마 없이 부모 없이 맞이해야 돼요 그 상황 상황 저는 그거 못 권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신 거 너무 안타깝고 저는 최대한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어떻게든 몰라괜찮아 참나 안에서 삶의 모든 순간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도움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서 알릴 겁니다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요즘 이거 좀 잘 안 그렸는데 기억하시죠? 항상 어떤 경계를 만나건 어떤 경계를 만나건 거기 머물지 말고 참나의 현전으로 현전에 몰입하시길 애고 입장에서 몰입입니다 애고는 어디에 몰입을 해야 돼요? 참나의 현전에 몰입해줘야 돼요 그러면 참나 안에 있는 진리 자성이라고 부를게요 진리라고도 할게요 진리를 직관하게 됩니다 참나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를 직관합니다 이걸 누가 직관해요? 같이 애고도 같이 직관합니다 애고가 몰입해줘야 됩니다 참나에 그리고 이 애고가 애고의 마음으로 참나가 알고 있는 걸 나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직관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진리를 날마다 분석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자명하면 실천해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경계를 만나건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참나에 몰입하십시오 그리고 자명한 느낌을 찾아보세요 참나 안에서 자명한 느낌이 오는 게 뭔지 뭘 자명하다고 뭘 찜찜하다고 하는지 아공, 복공, 구공 가지고도 이론적으로도 찾아보시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이게 자명한지 찜찜한지 한번 참나 안에서 직관의 느낌을 가져보세요 결국 느끼는 건 애고가 느끼는 거예요 애고가 느껴줘야 돼요 참나는 원래 알고 있지만 나는 모르던 걸 나도 느껴가지고 그 자명한 느낌에 기반해서 양심성찰을 해가지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보살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무한누프라고 그랬죠 이래가지고 다시 실천했던 걸 다시 분석해보고 분석한 걸 바탕으로 다시 명상이 들어서 참나 안에서 다시 또 새로운 영감 받아보고 이렇게 숨가쁘게 무한누프 속에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은 이미 개벽의 주체입니다 만이천 도통군자라고 하는 만이천 홍익보살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세요 그냥 훌륭한 만이천 홍익보살이시니까 항상 그래서 늘 몰라 괜찮아 하시고 그 안에서 자명한 느낌 받으시고 실천할 때는요 실천지침 있죠 14조 실천지침 가지고 거기 진리 분석하고 실천할 때는 뭘 참고하시라고요 14조 실천지침 때로 점검해 보시고 실천하세요 뭐든지 그냥 하지 마시고 좋은 자명한 느낌을 분석하실 때 분석할 때 틀로 양심분석 하시는데 양심분석도 하시고 14조 실천지침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이미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게 사시면 아공 복공 구공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시면 모르실 수가 없어요 제가 막아도 여러분은 아시게 돼 있어요 뭐야 이게 우주가 인생이 이렇게 살게 돼 있구만 이거 그냥 아시게 돼 있어요 제가 뭐 말해줘야 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신다면 그냥 당연하게 지당하게 알게 되실 그것들을 미리 써놓은 것 뿐이에요 제가 먼저 공부한 입장에서